승학초등학교 교장 손뽕위계에서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홍보와 반성을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주간을 운영하였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모습과 성취점도를 공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방과후학교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7년 6월 14일과 6월 24일 또의 승학초등학교에서는 공교 학생들의 알차 분해실 있는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공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동안 운영해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구입적 효과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강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고 위한 장이 되었으며, 공교 교사와 강사 간의 피드백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교육력을 제거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감사합니다!